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김정빈입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오늘 하늘의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출근길에는 무리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대기가 여전히 매우 건조해 오늘도 불조심 해주셔야 하고요. 하루 동안 기온차도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하는 하루입니다. 동해상 물결은 잦아들지만 너울성 파도가 동해안으로 깊숙이 유입되면서 안전사고 미리미리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푸른색의 높은 구름대만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지상으로부터 약 7-8km 부근 고도의 대기 상층 흐름을 따라 만들어진 구름대라 하늘을 흐릿하게 만들 만큼 두텁지 않은데요. 오늘 오후까지 이 구름대가 우리나라 하늘을 지나면서 아침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일기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자리잡은 기압능을 따라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그 전면으로 대기를 안정화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상 부근에서도 안정된 고기압이 발달하여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륙에서도 이 검은색의 안정된 건조한 영역이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 지상 고기압 세력 계속해서 발달시키겠는데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계속 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중국 북동내륙에서 이렇게 약한 기압골이 남동 지나고 있는 중인데요. 지상에서도 이 기압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로 차차 유입되기 시작될 텐데요. 하지만 이 지상에서부터 대기 하층까지 고기압 세력 강하게 버티고 있고요. 또 이 기압골의 세력 계속 약해지고 있어 비를 내리게 할 만큼 구름대가 발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름대 지나가는 오후에도 구름 사이사이로 하늘 한 번씩 볼 수 있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없는 오늘 같은 날 월요일 출근길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진압에는 희소식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대기 계속해서 매우 건조해 현재 일부 서쪽 지역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경보 수준의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이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더 크게 또 더 멀리 번지기 쉬운 환경인데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산불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더라도 원래의 자연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최소 몇십 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생활 터전이자 소중한 생태계를 위해 오늘도 불조심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로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 불어들면서 6도에서 14도로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기온차 이렇게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지역이 많아 환절기에 면역력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외출하실 때 알맞은 옷차림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유의사항입니다. 동쪽의 저기압 계속 동진하면서 서쪽에 자리잡은 고기압가의 사이 더욱 멀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안쪽 먼바다부터 바람과 물결 차차 잦아들어 현재 바깥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도 오늘 오전 중으로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이렇게 동해 먼해상의 물결은 잦아들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은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바로 너울입니다. 이 동쪽에 저기압을 따라 불어든 북동풍이 먼해상에서부터 에너지를 끌고 와 수심이 얕은 해안선에 닿을 때에는 높은 파도로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어오면서 안전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너울성 파도는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해안가 접근 최대한 자제해주셔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